지난 이야기 핫식스 6개를 먹었더니 사람들이 매우 걱정했다 미안 근데 이번에도 트렌드가 뭐길래 지난 8월 한 달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큰 흥행을 한 음식이 있었지 바로 치즈 핵폭탄 피자 그리고 난 크게 흥하고 싶은 유튜버 마주보기 매번 괴시게다 시기도 상관없이 막 올리던 내가 이번엔 최신 트렌드에 맞춰 대중적인 걸 올려보기로 했어 정확히는 7월 25일에 나왔다는데 지금은 9월 초고 이게 한정판이라 15일까지만 판매한대 그럼 이거 막차 타는 각인데 아이쿠 그래서 놓치기 전에 저도 먹어볼게요 단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격은 피자가 19,900원 떡볶이 4,000원 콜라는 있던가로 패스 그리고 이게 또 우리집 근처에 없어 배달도 안 돼 그래서 교통비 2,500원 추가 그래서 2만 6,400원 야 근데 이거 트렌드 따라가다 트래블도 생기겠어 야아아아아 뭐 아무튼 먹기로 했으니까 먹어는 볼게요 마주보기 구독해야지 피자에 들어있는 건 빵, 소스 그리고 어마무시한 양의 치즈뿐인데도 정말 핫한 음식입니다 아 그리고 별 이유 없이 영상이 너무 길면 조회수가 더 안 나오길래 이번만 빨리 감기 좀 하겠습니다 아 떡볶이 먹는 건 보여줘야지 제대로 보여준 거 맞냐 벌써 두 조각째인데 앞으로 더 꿀잼 데려 꿀에다 한 번 그리고 좀 더 핫해지려고 요 빨간 소스에도 한 번 이건 너무 억진가 아이쿠 근데 이게 꾸덕꾸덕한 치즈향이 입안에 계속 남네 치즈 덕후들은 좋겠어 아 그러다보니 벌써 반판을 먹었네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어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갑니다 집중해주세요 와우 역시 감탄할만합니다 치즈 덕후들은 정말 좋아하겠다 자 오늘은 트렌드 먹방으로 해가지고 한계인 것 같아서 그만 먹기로 했습니다 야 그래도 일곱 조각씩이나 먹었어 마주보기요 자 오늘은 트렌드 좀 따라가려고 1kg 치즈가 듬뿍 담긴 피자 좀 먹으려고 했는데 와 치즈가 너무 많고 너무 느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주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